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선삼백제 선삼백제 좀 이상한 선삼백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고 어떤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건데 모르는 학생들 있을 테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장 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현장 강좌의 시간표가 공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만나고 싶다 그럼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나도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선삼백제가 여기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정규 커리 거의 다 왔고 선색과 선삼백제를 이번에 같이 정규 커리 선생님이 내놓기로 결심을 했고 이 과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 나옵니다 강의 구성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한 15강 정도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7월 11일 날 개강을 하면서 교재 입고는 바로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며칠 동안 밤낮으로 지금 선삼백제 보고서는 다크서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지금 검수를 다 보고 오늘 딱 교재를 넘기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왠지 숙제를 다 끝낸 것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 강좌 특징인데 총 300문제입니다 실전형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것처럼 1, 2, 3, 4, 5번 이게 없어요 그게 특징이고 역대 선생님의 N제 모의고사 중에 우수문항 엄선에서 단원별로 수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풀어보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단원별 수록을 했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 밸런스를 좀 말씀드리면 1단원 문제 아주 좋아요 2단원에 2-1단원 예를 들어 온대저기압, 태풍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좀 평이에요 약간 근데 태풍 문제는 좀 괜찮은 거 많고 그리고 2-2단원 거기 엘리뉴랑 기후변화 문제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3단원 우주론 파트가 미쳤습니다 우주론 파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난 당연히 이제 문제를 만들고 나면 내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 같아 얘들아 이게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난도가 아주 높은 문제만 다 배열하지는 않았어요 300제는 그래서 중위권의 상위권 학생들의 실전력 향상을 위한 간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엔젠이니까 원래 벅벅 푸는 거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보통 풀 때 난 추천하는 게 하루에 다 푸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너무 빡세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0개씩 끊어가지고 한 15일 코스로 여러분들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맨날 빡큐라고 하는데 빡큐 전문항 자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 300제와 어느 정도 겹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25% 정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75%가 신규 문항으로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 300제, 선셋, 대케첼 1.0 순으로 수강하면 될까요? 이건 아주 좋은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난도순이에요 이게 선 300제가 전체 평균 난도가 제일 낮은 편이고 뭐 그리고 이제 선셋은 조금 어려워요 그거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대케첼은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수강하시면 아주 효과적일 거고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면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대케첼 이미 푸는 학생들은 선셋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연습하기 되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야 수강 중인데 병행해도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코어나 백야 수강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내용 점검하는 거니까 300제 정도는 병행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선셋은 좀 다 듣고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어서 특수한 일 안 봤어요 내가 이제 잔소리 하는 타이밍이다 또 시간이 없어서라는 건 항상 핑계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누구나 없어요 선생님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수특수한을 안 봤어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300제부터 바로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다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수특수한을 먼저 봐라 이걸 추천하는 거 알겠지? 이거 보지 말고 내 거 봐 이거 아니잖아 알겠지? 그거는 여러분들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캐치프라이즈 같은 건데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 아마 좀 신기한 걸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엔젤을 풀면서도 모든 엔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할 거냐면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어레인지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냥 외우는 걸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어떤 논리구조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교과과정 내에서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절대로 당연하잖아 수능은 원래 교과과정 내에서 내는 거잖니 그래가지고 내가 기본기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무조건 늘 겁니다 알겠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절대로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어느 순간이든 늦지 않습니다 물론 뭐 수능 전날이면 좀 늦는데 그세요? 근데 지금 시점 여름이죠 여름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걸 보시는 거는 아주 늦지 않은 그런 판단이니까 열심히 잘 쫓아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 할 말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